교회의 심판이 먼저 온다 성경은 종말에 있을 두 번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교회의 심판이 선행되고 그 후에 인류의 심판이 온다. 교회의 심판이 먼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은밀하고 느린 것 같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1. 교회의 심판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타락한 예루살렘이 먼저 망하고 다음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상은 구약에서도 발견된다. 베드로는 에스겔의 기록을 인용했다. 늙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교회의 심판은 다른 책에서도 발견된다. 교회의 심판이 먼저 오는 것은 환난전 휴거를 암시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의 교회의 심판은 분리의 심판이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분리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이 분리되며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고 처음 익은 열매와 마지막 추수가 분리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분리되고 택한 자들과 남는 자들이 분리되어 대려감과 버려둠이 일어난다.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도 심판의 내용이 있다. 촛대를 옮길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입고 대환란에 던져지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멸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 교회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교와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주님도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평화와 번영을 선언하고 거짓 교훈을 전하며 자신의 이속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고 위기사역, 죄, 회계, 재림 심판을 하지 않으므로 양떼들을 점진적으로 타락시켰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속주의에 빠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2. 인류의 심판 교회의 심판이 종료되면 인류에 대한 거대한 심판이 연쇄적으로 시작된다. 인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며 교회를 박해한다. 교회의 심판보다 인류의 심판은 더욱 파극적이며 무서울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서 일어나는 7년의 재앙에서 온갖 재난을 다 겪을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힐 것이다. 남은 신자들도 그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혹독한 시험을 당한다. 심판이 오기 전 회개가 필요한 날에 그들은 스마트폰을 갈망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 그들의 신은 스마트폰이다. 세계는 속임수와 사악함과 범죄, 불법과 반역으로 가득하다. 세상에 속한 인류는 짐승의 표를 받아 그의 소유로 넘어갈 것이며 사탄의 활동은 최고의 진행성을 가져올 것이다. 인류의 문명은 파괴되고 인류는 멸절할 것이며 환경재앙으로부터 보존하려고 했던 지구까지 파버리고 말 것이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 인간의 교만과 그들이 쌓은 바벨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심판이 오기 전에 일곱 개의 인이 떼어진다. 일곱 인은 징조일 뿐 재앙이 아니다. 일곱 인에는 재앙이라는 기록이 없으며 재앙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서 표현된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기적인 자들의 승리가 이천년간 진행되고 인이 떼어질 때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징조들이다. 징조들의 절정은 넷째인에서 모든 징조들이 동시에 나타나며 때를 표시한다. 여섯째인에서는 택한자들을 상급이 예비된 성으로 소환하고 은혜의 시대를 종료한다. 여섯째인이 떼어지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보일 것이고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 복음의 전파와 박해, 징조들과 휴거, 재앙과 멸절의 타임라인이 순서대로 예고되어 있다. 공중광림의 때는 숨겨져 있지만 지상재림은 드러나 있다. 대환란이 도래하기 전에 택한자들의 구출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소망이다. 교회에 두 무리가 있으며 택한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표가 있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새 예루살렘성의 소유가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새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에는 깊은 신비와 비밀이 있을 것인데, 이는 휴거자들을 표시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이마에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마라나타